성부영신여배를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 해 뜨는 대로 동해 앞바다로 가지 않고 또 우상 숭배하러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새해를 맞이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하늘이야 전 세계에서 또 역시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에 많이들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 다같이 뜨거운 박수로 환영합시다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에 습관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성결케 하는 일입니다 구약도 그리하고 신약도 그리합니다 우선 그 구약 성경 요호수와 제 5장 13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 또 또 14절 시작 시작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 또 우리 이제 6장 1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 아멘 할렐루야 지금까지 지나온 것을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 큰 은혜로 우리가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주의 그 신 은혜라 하늘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냐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다 새임받아 사람들 și 6장 제간무 5장 25장 5장 5장 6장 5장 6장 8장 8장 6장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태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더운 길 좋게 맡겨 벗을 말고 나를 위해 예비하시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토록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수와 장군이 이제 그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하여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새로운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곧 미가엘 천사였던 것입니다 손에는 큰 칼을 잡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여호수와가 미가엘 천사에게 군대 장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는 나를 도우려고 왔느냐? 해치려고 왔느냐?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권행을 받은 군대 장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군대 장관들은 사람을 돕기 위하여 임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감옥을 가게 되었는데 방언으로 기도하고 기도가 강같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나님이 저에게 이와 같은 일을 시키려고 했던지 일생동안 제가 하지 않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가브리엘과 미가엘을 붙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일생동안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계속 그와 같은 기도가 반복되었습니다 미가엘과 가브리엘을 붙여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계속 진행되었는데 아마 올해 하나님이 저에게 이와 같은 일을 시키려고 기도를 시킨 것 같습니다 그 후에 미가엘과 가브리엘 천사가 내게 왔는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일어난, 오랫동안 일어난 사건들을 볼 때에 틀림없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된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도 송구영신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이 자리에 동원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올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최고의 기적은 You know, one of the greatest miracles that occurred in this country this year 바로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이루어진 바로 국민혁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진 이 기적은 반드시 대한민국의 놀라운 축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And I firmly believe that this is going to be the source of the tremendous blessing for South Korea 대한민국의 어두운 그림자들을 다 쳐내고 We're going to remove all the shadows of the darkness from this country 주사판을 쳐내고 And we will be removing the church and followers 그리고 문재인을 끌어내고 And we will drag off 문재인 from the Blue House office 반드시 예수 한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And we will be achieving the unification according to the gospel principles 이와 같은 증거가 바로 여러분이 앉은 이 자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And the evidence is manifest right now in this place where we are sitting right now 이제 가문에 임한 성령의 불길은 The fire of the Holy Spirit came upon this Gondam Square 휴전선을 넘어 북한까지 우리가 자유통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We'll cross over the DMZ and we will be achieving the freedom unification in the near future 이와 같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In this scathingly cold weather outside 잠자면서 새해를 맞이하지 아니하고 You could be expecting the new year while in your bed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For those of you who are present here 금세기 최고의 기득을 하나님이 베풀어 줄 것입니다 I believe that God is going to give us the best blessing in this generation 저는 올해 가브릴과 미가일을 본 적이 없지만 I've never seen angel Gabriel or angel Michael this year 여러분들이 모이는 사건을 통하여 나는 천군 천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But by the fact that we have gathered together This whole year manifests that we are receiving the help of the angels 여수와서 오정에 보면 Just as it's written in Joshua chapter 5 여수와 장군에게 바로 미가일이 나타났습니다 Michael showed himself up to Joshua the commander 왜 나타났을까요? Why did he show himself up to Joshua?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나타난다는 십니다 In order for Joshua to achieve the conquering of the city of Jericho 여수와의 실력으로는 저 여리고성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It's impossible for Joshua's own capacity to conquer the city of Jericho 그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인 것입니다 What's necessary and what's needed at that moment was the help of the angels 대한민국의 여리고성도 무너져야 될 것입니다 I believe that the city of Jericho in this country should be collapsing now 돌아오는 새해에는 기적 중의 기적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And we have to believe that we will be experiencing miracles after miracles in this coming year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If you want to experience that, say 아멘 두 성들과 아멘 Would you say 아멘 with your hands up? 하나님의 천사가 여수와에게 말하기를 And the angel of the Lord talked to Joshua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I will be helping you out 여리고성을 해결해 줄 테니 And I'm going to address the problem of conquering the city of Jericho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But there is one condition that you have to remember 지금 너가 신은 바로 그 신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Which is that you have to take off the sandals that you are wearing right now 무슨 뜻일까요? What does it mean? 더러운 신을 신고는 새로운 일을 할 수 없다는 뜻이죠 You cannot do something new and something great by keeping your sandals Dirty sandals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Before God lets Joshua conquer the city of Jericho 예수와를 성결케 하는 일을 먼저 했던 것입니다 God wanted to purify Joshua and the Israelites people first 여러분에게도 새해의 기적이 내기 원하시면 아멘 Do you want to experience miracles in your new year? 두 성들과 아멘 Say 아멘 with your hands up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성결케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If that's the case You have to purify yourselves 더러워진 신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We have to take off the dirty sandals 죄악의 신도 벗어야 되고 We have to take off the sandals of the sins 더러운 행동도 다 벗어야 되고 We have to take off the sandals of the dirty actions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신을 신기를 바랍니다 And let's wear Let's take on the purified sandals in the presence of the Lord 그리하면 바로 여러분 앞에 새해가 축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If that happens, I believe that the new year will be coming to you as a form in the form of blessing 달력이 바뀐다고 새해가 되는 것은 아니죠 The change of the calendar does not guarantee the change of our lives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Because many people misunderstand that 달력이 바뀌면 새해가 될 줄 알지만 If we have another new calendar, we're going to have a new year 그렇지 않습니다 But that's a total misconception 달력이 바뀌어도 새해가 오지 않은 사람이 있고 There are some people who are not able to experience a new year after the change of the calendar 달력이 바뀔 때 새해가 오는 사람이 있죠 But there are people who experience new year as the calendar changes 여러분은 새해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I pray that you will be experiencing the tremendous blessing in the new year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If you want to experience that, say Amen 두 손 들고 아멘 Say Amen with your hands up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가신 새 땅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가신 새 땅입니다 하나님 새해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가신 새 땅으로 우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새 땅에 등 Sacred Memon Renate 하나여 힘써 일하시오 여호수와 벌거라 업우러 가요 우리 갈 차서는 임콘일세 시험은 환낱 안해도 난 말도 속도 마렉한 머리로 힘쓰리라 세여 호수와 공동 앞으로 가요 우리가 할 초선을 아프다 시계수님 파워야겠어 고음 안팔 힘쓰리라 요 요소와 공동 앞으로 가요 우리가 주님 거기서 매일 안고 아직도 믿는데 당대할 만한 힘써 이래요 여수와 봄받아 앞으로 가요 여수와 봄받아 앞으로 가요 여수와 봄받아 앞으로 가요 아멘 할렐루야 이제 새해가 다가오기 5분 전인데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기 위하여 여수와 장군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 더러운 신을 다 부숴버리고 새해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 위하여 이 시간에 우리가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더러워진 옷을 벗어야 됩니다 우리는 1년을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지만 부지충의 나도 모르게 신이 더러워진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만의 제목은 다 알 수 없어도 우리 시간에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여 삼창을 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더러운 신발을 벗어버립시다 우리 주여 삼창하며 1분 동안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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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더러운 신을 벗기를 원합니다 더러워진 우리의 옷을 벗겨 주시옵소서 성결한 새로운 품을 입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신 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 예수의 보인의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 우리를 깨끗하게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인의 피가 아버지의 보인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자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지요 우리는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부지중에 우리가 또 옷이 더러워지고 신이 더러워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쁜 감정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사람들끼리 다툼 수도 있고 의견 충돌할 수도 있고 많이 우리가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새해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더러운 신을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다 털어버립시다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할렐루야 서로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합시다 다 같이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삼창하며 앞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흐물을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얼필 것들을 주님 용서하며 용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흐물을 깨끗하게 알아주시고 새해에는 흠도 티도 없이 새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새해를 주님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드디어 우리는 새해 맞을 준비가 끝났습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다 같이 일어나 주시고 시원의 영광으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겠습니다 시원의 영광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주신 새해를 우리가 선물로 받기를 원합니다 다 일어서시고 시원의 영광입니다 주님 시원의 영광 일어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 기쁨이 되니 시원의 영광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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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sh 믿사옵나이다 아멘